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죠? 저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넷플릭스 최애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많아서 고르기 힘들긴 하지만 저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를 제일 좋아해요. 나오는 캐릭터들도 다 좋고 시대배경인 1980년대 미국이라서 특유의 레트로 스타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무섭고 좀 고어한 것을 잘 못 보는 분들은 보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엔 기묘한 이야기 시즌 4가 나와서 그 기념으로 앞뒤가 다른 양면 쉐이커를 만들면서 덕질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두 쪽에 두 쪽에 두 쪽에 두 쪽에 두 쪽에 구매하신거예요. 두 쪽에 두 쪽에 두 쪽에 두 쪽을 두고 두 쪽에 두 쪽에 두 뺨을 넣어줍니다. Kindle도 눅을 넣어주고 손에 두 쪽에 두 쪽에 두 쪽에 두 쪽에 Teachers 너무 잘 못하는 게 없네. 그럼 깊이 두 쪽에 두 쪽이 다 두 쪽에 두 쪽에 다 monstrous합니다. 그럼 다시 두 쪽으로 당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층을 부어도 될 정도까지 굳으면 다음 층을 조색해서 부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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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쪽면 먼저 꾸미고 도미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대로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도미가 굳어서 반대편을 작업할 건데요. 반대편 작업하는 동안 이쪽 면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목공풀을 발라서 보호해둘게요. 모공풀이 어느정도 굳었으니까 이제 뒤집어서 반대쪽 면도 꾸며주고 도미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대로 완전히 굳을 때까지 한번 더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를 컨셉으로 쉐이커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양면 쉐이커로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쉐이컨인데 네 개인 것 같은 기분이라 풍성하고 좋네요 기묘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굿즈로 나온 잠옷도 사고 그럴 정도인데요 역시 좋아하는 걸 주제로 작업하니까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막 떠오르면서 예정을 둠푹 담아서 만들 수 있었어요 좀 취향이 갈리는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런 장르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재밌게 보실 거예요 아직 못 보셨다면 정말 추천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